이제 마스크 사이로 내뱉는 입김이 코끝이 좀 차갑다. 이건 또 뭐야? 우와! 이게 채석장인 거야. 산이 아니고 그냥. 어마어마하구나. 이 채석장 위에도 집이 있어. 여기 써 있네. 저기서 화강암을 캐다가 한국은행 본점, 서울역, 조선청독부 옛날 건물 여기서 다 화강암으로 쓴 거구나. 세상에. 그 시간이 주는 아이러니 같은 게 역사가 주는 아이러니가 주는 진짜 드라마틱한 이 풍경이 참 묘하다, 묘해. 어떻게든 삶은 계속된다. 그 시간을 거슬러 가면서도 살아내고 있다. 참 대단하다. 진짜 이거는 그런 느낌일 수 있겠다. 서울에 되게 오래된 흉터 같은 느낌인 거야, 이건. 근데 속살을 다 들어내고 있잖아. 근데 이제 햇살도 받고 모두 받으면서 사람들도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옹기로 딱지가 다 내려앉은 거야, 형태가. 형태가. 형태가 주변에 이제 새살이 다 돋아 놔야지. 형태가 주짐 이렇게וס 그의 것 같다. Executi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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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w